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직후 이루어지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한국 방문은 미한일 삼각공조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고 미국 전문가들이 분석했습니다. 특히 안보뿐 아니라 경제 분야의 협력도 강화될 것이라면서 이 같은 흐름은 미한일 삼국관계 강화를 모색해온 바이든 행정부의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7일부터 이틀 일정으로 이뤄지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방안은 12년 만에 재개되는 한일 정상 간 셔틀 외교 복원입니다. 50여일 만에 재개되는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과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이번 정상회담에 대해 미국 내 전문가들은 미한일 삼각공조 강화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동아시아 국장을 지낸 크리스토퍼 존스톤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일본 석전은 바이든 행정부의 미한일 삼국공조 강화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김정은 계정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저는 그런 노력을 보기에는요. 저는 대통령의 대결은 윤과 일본과 일본과의 이니티티브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프라임 미니터 키시따가 지금 그것을 인정하고요. 미국은 그 뒷목에 공통이해를 도움이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정말 반갑습니다. 존스톤 석전은 그러면서 미국은 세 나라가 중국 대응에 있어 공통 이해를 가지고 있다면서 공통된 우려와 보호해야 할 공통된 이해관계가 있고 다양한 관계망 결속도 그것을 반영한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또 이번 기시다 총리의 방안은 경제 안보 문제도 집중될 것이라면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즉 수출심사 우대국에 한국이 복원될 것으로 예상하고 외교 안보의 경제를 포함하는 2++2 형식 등 경제 안보에 대한 3국 간 논의를 제도화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로이스탠 거론 한미경제연구소 선임국장 역시 경제 안보 증진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한국과 일본 모두 선진 경제국으로서 첨단 기술산업을 갖추고 있고 특히 반도체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반스리비아 전 국무부 동아트 담당 수석 부차 간보는 성공적인 미한 정상회담 직후 동일한 영내 도전들에 직면하고 있는 한일 정상이 만나 공통의 이해관계와 가치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한국과 일본의 관계 개선은 두 나라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을 이행하는데도 매우 중요하다면서 협력 가능한 분야로 북한의 임박한 위협에 대응한 정보 공유 강화와 미사일 방어 체계 연계, 3국 연합 훈련 정례화를 꼽았습니다.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 연구소 아시아태평양 안보석자도 미국과 한국 사이에 심화되고 있는 안보협의, 즉 확장 억제 강화 합의에 따른 핵협의에 일본을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핵 계획 시나리오를 논의하는 삼자적 요소가 있을 수 있다면서 그럴 경우 북한의 갑작스러운 전술 핵무기 사용이나 7차 핵실험 등 핵과 관련한 시나리오의 직면에도 우리가 놀라지 않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위어웨이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 함경북도 길쭉은 풍계리의 핵실험장에서 도로와 건물이 건설되는 등 새로운 징후가 포착됐습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산하 북한 전문 매체 비욘드 패럴럴은 4일 보고서를 통해 지난달 21일 풍계리 핵실험장을 촬영한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3번과 4번 갱도에서 새로운 활동이 포착됐다고 밝혔습니다. 3번 갱도 입구에서는 주변 구조물 두 군데로 이어지는 케이블이 식별됐고 4번 갱도 주변에서는 도로가 완공됐으며 4번 갱도의 무너진 입구 앞에는 작은 건물 2개가 새로 건설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는 그러면서 4번 갱도에서 포착된 새로운 움직임이 북한의 핵실험 능력을 3번 갱도 이외로 확장하려는 의도인지 아니면 기만 전술인지 여부는 불확실하지만 오랫동안 예상된 7차 핵실험은 거의 틀림없이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북한이 지난달 발사한 고체 연료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화성-18형이 북한판 야르스를 목표로 개발된 다탄두 탑체형 ICBM일 가능성이 있다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국방연구원 KIDA의 신승기 연구위원은 지난 3일 공개한 보고서를 통해 화성-18형은 러시아의 ICBM인 토플-M과 유사한 500킬로톤 위력의 단일 탄두나 다탄두 ICBM으로 개량된 야르스처럼 탄두 3발을 탑체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신위원은 특히 외부 형상과 북한의 고천료 엔진 기술 등을 고려할 때 화성-18형은 단일탄두 탑체형인 토플-M을 다탄두 탑체형으로 개량 발전시킨 야르스 수준의 성능을 목표로 개발되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또 북한이 공개한 영상과 사진을 분석한 결과 이 미사일의 1, 2, 3단 추진 체계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분리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북한의 ICBM급 추진 체계의 단 분리 관련 기술이 성숙 단계에 진입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의 소리 BOA가 북한의 금강산 관광지군의 한국측 자산인 해금강호텔의 지지대 철거 등 완전 해체를 보도한 것과 관련해 한국통일부는 북한의 위법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고 서울신문과 KBS 등 한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한국통일부는 5일 금강산 해금강호텔 지지대 완전 해체와 관련한 전날 BOA 보도와 관련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으며 특히 개성공단에 이어 금강산 관광지구의 한국시설을 무단 철거한 북한의 불법행위와 관련해 구체적인 법적 조치 방안에 대해 현재 면밀하게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고 한국의 중앙일보와 뉴스1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통일부는 한국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한국정부는 앞으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북한에 분명히 책임을 물을 것이며 필요한 배상을 요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금강산 관광지군의 골프장 숙소 8개를 비롯해 문화회관 건물, 금강산 온정각, 고성항 횟집을 해체했으며 최근에는 해금강호텔의 하층 지지대까지 완전 해체했습니다. 최근 북한과 외교관계를 복원한 서아프리카 내륙국 브루키나파소가 북한의 무기를 추가로 받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브라임 트라우레 브루키나파소 임시 대통령은 지난 4일 현지 국영방송 RTV와의 인터뷰에서 북한과의 동맹 복원으로 무엇을 기대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고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NK뉴스가 5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트라우레 임시 대통령은 북한이 1985년 우리에게 준 무거운 무기를 지금도 사용하고 있다면서 북한에게서 더 많은 무기를 받아 싸울 수 있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에 맞춰 6년 전 북한과 외교관계를 단절했던 브루키나파소는 지난 3월 북한과의 국교를 복원했는데 현재 이슬람 급진 세력 준동으로 지난해 수천 명이 숨지고 200만 명 이상의 유민이 발생하는 등 불안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두 차례의 쿠데타로 지난해 10월 집권한 트라우레는 급진 이슬람 성전주의자, 지하디스트에게 빼앗긴 영토를 모두 되찾겠다고 공언해왔으며 이에 따른 물자들을 확보하고자 북한 등의 눈을 돌리는 것 같다고 NK뉴스는 분석했습니다. 이상으로 BOA 모닝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